안녕하세요. 저희 루이네입니다. 오늘은 푸치마켓에서 보내준 꽃바이 비타스틱을 소개해 드릴게요. 꽃바이 비타스틱은 치킨 비푸맛과 연어맛 두가지, 강아지, 고양이 모두 흡여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흔한 질병인 피부병, 관절질환 등이 비타민 결핍 때문이라고 해요. 사료만으로 부족한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을 한 포에 쏙 담은 꽃바이 비타스틱. 요아이는 연어맛 스틱. 국내 최고수수 멀티비타민 협량에 프로폴리스 오메가3 올리브오일, 그리고 슬개골탈부에 좋은 소록잎 홍합까지도 들어있어요. 사료로 채울 수 없는 면역력, 관절건강, 항산화까지. 꽃바이 리타스틱 하나면 끝! 요아이는 치킨 비푸맛 스틱. 이제 시식 들어갑니다. 우야. 오빠의 비타스틱은 저칼로리라 살찌에 걱정도 없대. 많이 먹어, 루이시키. 여기에서 만나요! restrictions! 잠시 후에 rumors! 만나요! 이쁘키! 천천히 간식! 천천히 간식! 액식! 천천히 간식! 천천히 간식! 천천히 간식! 천천히 간식! 천천히 간식! 천천히 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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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먹어서 안 돼. 안 돼. 앉아도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